창백한 고래, 그리고 에이헤븐은 마음의 틈과 틈 사이를 파고든다. 사람이라면 응당이 있을 수밖에 없는 흔들리고 떨리는 미세한 틈, 혼란과 외로움, 불확실에 대한 불안, 겪을 수밖에 없는 상실. 이 연약하고도 무수한 틈 사이를 촘촘하게 메꿔버린다. 어느 순간부터 나의 틈은 단 하나의 집념으로 숨이 막힐 정도로 가득 채워져 있었다. 이 상황을 만들어 온 모든 일의 원흉, 에이헤브를 죽이겠노라. 그 생각들로 너무나도 겹겹이 채워놓아서... 모두와의 시간과 그때그때의 내 선택들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메워두어서... 언젠가부터 나는... 원래의 내 모습이 무엇이었는지조차... 잊어버리기 시작한 채... 가라앉자... 어디로 가야 할지도... 알 수 없게 되었어. 뭐하냐? 나와! 히스... 클리프... 저... 언제부터... 뒤덮여가고 있었던 거죠? 모르고 있었는데... 아니... 니 낯짝은 처음 봤을 때부터 극꼬락선이었어. 하... 언제 숨막혀서 돼져도 이상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지... 하... 히스... 감사합니다.